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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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정말 좀 놀라웠던 모임에 제가 최근에 다녀왔어요 승우아빠님이 주최하신 끼친 마이야르 1주년 행사 저게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요 워낙에 대기업이신 분이잖아 승우아빠님께서 그래서 나를 알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트위치 파티 때 나한테 와나님 제가 1월 14일에 키친 마이야르 파티를 하는데 오실 생각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본거야 난 믿지 않았어 처음에 승우이모, 승우삼촌 이런 사람이 가면을 쓰고 나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때는 그냥 가겠습니다 얘기만 했지 그리고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의뢰차 던졌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며칠 뒤에 실제로 초대메시지가 온거야 그래서 내 얘기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한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기저기 자랑했어 야 은별아 승우아빠님 초대받았냐? 못 받았다고? 야 민수야 받았냐? 못 받았다고? 이러면서 즐거움을 만끽하며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고있던 나에게 문제가 생긴거에요 저는 그냥 그런거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내가 잊고 있던거야 너무 기뻐서 참석자 명단에 내 이름을 쓰고 누구랑 갈건지 뭐 이런거 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했어 내가 이런 메시지가 떴어 처음에 자석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관사 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씨 X됐다 괜찮아 스탠드석으로 먹으면 되지 않을까? 못 들어간대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런데 1월 10일 그냥 키친 마이야르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있던 그날 딱 한자리가 취소표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가게 된거야 내가 시간 잘 못 맞추는데 30분 일찍 도착해가지고 딱 이제 들어갔어 드디어 키친 마이야르에 입성 딱 내려갔는데 벌써 막 저기 막 대기업들 막 있어 막 워킹이 막 빠니보트라고 막 얘기하고 있고 주호민님 막 침펄 막 이런 곳에 내가 있어도 되는 것인가 야 43만 유튜버가 어디가서 구독자 적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또 자리를 안내해주는데 구석에 구석자리인거야 근데 그 긴 테이블에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앉았는데 할게 없어서 화장실 가서 이거 안되겠다 여기 혼자 있으면 굉장히 민망할 것 같애 근데 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른게 거기서 작업하기 진짜 뛰어나갔어 저기 차 트렁크 열어가지고 작업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돌아와가지고 딱 자리에 앉으려고 내 자리에 갔는데 내 옆에 긴 좌석이 있으면 내가 요 끝에 이렇게 좌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랑 여기에 누가 앉아있는거야 그게 짬타수아님이랑 소니쇼님이었어 짬 쇼 와 딱 모여서 안녕하세요가 나와야되는데 서로 와 소니쇼님 닮은 사람 와 짬타수아님 닮은 사람 이 사람들도 와 와나나님 닮은 사람 거짓말이 아니라 세제 5초 동안 이러고 있었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앉았어 소니쇼님 닮은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짬타수아님 닮은 사람 안녕하세요 했는데 갑자기 소니쇼님 닮은 사람 혹시 와나나님이신가요 소니쇼님? 그러니까 소니쇼님이더라 그 앞에 있는 분 짬타수아님? 짬타수아님이더라 내가 소니쇼님하고 짬타수아님하고 엄청 막 친한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는 얼굴이 있는게 어디야 너무 반가웠는데 이게 여러분 어색함의 조합 첫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명이 있는데 두명이 친한 경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게 함부로 대화를 끼어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추워요 추임새를 하면서 내가 한건 그거였어 그 둘 바짓가락 잡고 이 대화에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고런 느낌으로 이제 막 말을 계속 걸고 있었어 근데 이제 거기서 다행스럽게도 테스트훈이 등장한거야 딱 앉아서 야 훈아 너무 오랜만이다 반갑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어색함의 법칙 2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 빼고 세명은 또 친할 때 훈이랑 짬타수아님 얘기하고 소니쇼님 얘기했는데 내가 그래도 나도 대화할 수 있는 양상이 두가지로 늘었어요 막 아 맞죠 그렇죠 그래 더워 반말과 존대말을 섞어 쓸 수 있는 그리고 다재다능한 언어 인플루언서가 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제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거야 그 테이블에 꽉 찼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알고보니까 승우아빠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신 것 같아요 여기 다 트위치 스트리머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안 보이지만은 저 뒤에 장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침착맨님 내가 그 숱한 행사장을 다니면서 침착맨님을 실제로 본건 처음이었어요 주호미님하고는 대화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침착맨님은 처음이었어 근데 김도님은 시강으로 너무 신기해가지고 침착맨님한테 갔어 근데 침착맨님 너무 친절하고 감사한게 아니 침착맨님은 사실 날 못 알아봐도 상관이 없고 앞에서 대화중인데 아무리 봐도 틈이 안날 것 같아서 죄송한데 혹시 사진 한 장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책이었거든 완화나다 어 안다고 막 지하철 광고에 붙어있던 것도 봤고 막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거야 침착맨님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침착맨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침착맨님이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대화 주제가 뭐가 있을까? 그럼 주호미님이 딱 왔어 그럼 이제 무슨 대화로 주제를 해야 될까? 주호미님도 일상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야 어 어떡하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생각을 하는데 이때 러너 꽃빈님이 그 자리에 꼈어 네 꽃빈님 아니셨고 러너 침착맨 주호민 나 네 명이서 이렇게 딱 있게 된 거야 잠깐만 그럼 대화 주제를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더 생겼네? 잠깐만 잠깐만 X됐다 잠깐만 이러면 대화 주제가 갑자기 러너님이 요즘 자식들 키울 때 뭔가 애들 저게 너무 마음대로 크죠? 아 맞아요 요즘 교육할 때 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숭우 아빠님한테 잘 먹었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숭우 아빠님이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키친 마야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서 너무 바쁘신 거야 숭우 아빠님이 이제 좀 틈이 난 거야 숭우 아빠님 딱 눈이 맞췄어 그래서 아 숭우 아빠님 잘 먹었으면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숭우 아빠님 어디 가요? 올라오세요! 어 와나나님 너무 잘 먹어 뭐 하나 만들어 줄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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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할 줄 모르는데 들어와요 빨리 와 올라와 빨리 올라와 그 선한 사람의 눈빛에서 광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요? 숭우 삼촌 아니야 이 사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오늘 내가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대뜸 음료를 만들래 나 거기가 무슨 컨텐츠 한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냅다 마우틴 두에다가 데자마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이상 음료를 내가 나도 모르게 만들었어 그래서 넣고 나서 보니까 이걸 내가 먹는 거래 넣고 여기서 이걸 다 먹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맛이 아주 X같았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상관없지? 딱 먹고 봐서 떵 놓으니까 숨어버리니까 무슨 다 먹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요? 맛없는데 다 먹은 사람 왓장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형이 맞아 내가 3월까지 세 번 재방문하기로 했거든? 음식 진짜 쩝니다 여러분 마이야를 꼭 오세요 마이야를 꼭 오라는 사람이 지금 1년 만에 왔어요? 초대를 안 해주셔서 제가 가도 되나? 누가 식당에 초대를 하면 가요? 밥을 먹고 있으면 오는 거지 3월 내로 여기 세 번 이상 재방문한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시기 전에 꼭 전화 주시고 그럼 제가 예약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도 되나?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세 번이 과한 거 같진 않아 내가 세 번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딴 것도 진짜 맛있었는데 수비드 돼지로 스테이크를 해주신 게 있어서 먹었거든요? 혀에서 그때 맛았던 그게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돈 마크거든요? 와 너무 미친 거야 이게 너무 폭력적인 맛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같은 값이면은요 한 번 먹었을 때 맛 저울질을 하면 당연히 소가 더 위라고 생각했는데 이 메뉴에 한해서는 그 어떤 소보다 훨씬 나았어요 제가 이거 먹고 재방문 의사를 강하게 다짐했어요 이게 유린기 이게 처음 음식으로 나왔는데 진짜 개쩔어요 이 파도 다 처먹었어 진짜요 그냥 싹쩍 골라봐 저는 진짜 요즘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은 꼭 서울을 가고 있으니까 승우아빠님에게 전화 계속 주기적으로 드릴 것 같아요 하나 걸리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은 썸녀들을 데리고 가면 왜이믄이 왜이믄이 왜이믄이